사진 등호 AP연합 쿨키뉴스 김찬웅 기자 등호 김광현 33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의 보직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1일 한국시간 마이크 쉴트 세인트 루이스 감독이 김광현이 복귀할 때 어떤 역할을 부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김광현이 지난해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하고 올해 많은 이닝을 던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광현은 지난 10일 왼쪽 팔꿈치 염증 증상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 1에 등재됐다. 김광현을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팔꿈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통증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통증은 빠르게 완화되지 않았다. mlb.com이 세인트 루이스 담당 기자 제커리 쉴버는 김광현의 팔꿈치 통증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해 보인다. 구단은 김광현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오래 결정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쉴트 감독 역시 구조적으로 모든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로서 5에서 6일마다 회복을 하지 못하고 투구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더했다. 김광현의 복귀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보직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현이 많은 인인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이 생기면서 짧게 공을 던질 수 있는 불펜 투수로 옮길 거란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불펜의 성적도 다소 아쉬운 세인트 루이스다. 12일 기준 세인트 루이스의 불펜진의 평균 자책점은 4.29 리그 17위다. 마무리 투수인 알렉스 레일스 우승 5패 26 세이브 평균 자책점 2.6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중간 개투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세인트 루이스는 선발 투수가 포화 상태다. 아당 웨일라이트가 건재한 가운데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제 클레워티와 마일스 마이콜라스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또한 트레이드를 통해 베테랑 존 레스터와 제이, 에이, 탭을 영입했다. 선발 로테이션이 이미 가득 찬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광연의 불펜 이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단 셀트 감독은 벌써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김광연이 돌아올 때가 됐을 때 다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시즌 김광연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건 이번이 세번째다. 김광연은 스프링 캠프 기간에 허리에 문제가 생겨 1회 올라 3시즌을 맞이했다. 6월 6일에도 같은 부위 통증으로 10일짜리 1회에 등재됐다. khh연구사 912- 쿠키뉴즈 점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